우리 정씨 결혼을 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 걸로 보이거든 본인 같은 경우 생월달이 어떻게 돼요? 5월이요 양력으로 5월이고 능력으로 4월이요 우리 정씨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전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답답한 것보다 항상 뭐에 쫓기는 듯이 지금 마음 심정이 그래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 쫓기듯이 지금 항상 안절부절 자불안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정씨 자손나비가 전문 보러 다녀봤어요? 네 다녀봤어요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었겠다 신집단지 모셔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왜냐하면 본인 사주팔자가 본인도 이제는 듣고 이랬으니까 알 거야 내 사주팔자가 보통 사주는 아니고 집안에 이렇게 부채방울을 들고 그랬던 분도 있고 그런 건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주가 있다 보니까 집안에 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이제는 조금 처음에는 놀랍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무덤덤해 솔직히 얘기하면 네 무덤덤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정씨 엄마 애가 39수 특히나 작년 수부터 내 몸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점심도 많이 다녔을 거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했지만 본인이 뭐 신바들 사주팔자는 못되고 까부걸게 하면 본인 자체가 가물은 있다마는 신을 받아서 어떻게 불려갈 것이며 지금 내 목구녕이 포주청이다 보니까 그런 거 따질 여력도 없고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특히나 저번 달 저저번 달 그러니까 지금 양력으로 지금 5월 달 됐나? 5월 달? 2월 3월 달부터 어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아픔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처도 있고 또 근데 나 물어볼게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서울 살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그런 자리의 이동이나 또 어떠한 그런 집이 됐든 내가 하는 일이 됐든 이동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모르겠죠 아직 그럴 계획은 없는데 지금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2월 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3월 달부터 사람으로 힘들고 아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시면 또 계속 이 올해 초반부터 뭔가 자꾸 집안으로 들썩들썩 해야 되고 그런 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뭐 아이들이 둘이에요? 네 둘 딸, 아들? 아들만 둘이요 아들? 근데 딸이라고 표현해 주네 큰아이를 네 좀 여자 같은 면이 있어요 아들 둘이라 그러는데 딸 아들로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큰 아이가 좀 어찌 보면은 조금 여자애 같은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근데 아이들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어린 것 같지는 않은데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열한 살, 아홉 살이요 완전 깐난 애기는 아니잖아 그치? 네 근데 열한 살 아이를 두고 봤을 때 우리 정식이 주님이 어쨌든 지금 금전으로도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더 힘들어야 되거든 특히나 아들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자꾸 나 물어볼게요 둘째 아들이 지금 9살이 초등학교 2학년 근데 괜찮아요? 아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힘들어요 둘째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딸 같은 아들 큰아들은 딸 같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작년 수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아이가 굉장히 직성이 이렇게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조금 고집도 있지만 약간 폭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서 지금 엄마가 조금 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사람으로 힘들었구나 녹음 아이가 9살이면 성씨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요? 김씨야 김씨 우리 김씨 아들을 봤을 때 지금 둘째 아들 지금 작년부터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고집도 고집이지만 어떤 그런 약간 폭력적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돼 폭력성도 있는 데다가 또 약간 생각도 너무 남달라 유별라 그러다 보니까 무리에 섞이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또 엄마 마찰도 되게 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지금 어쨌든 이혼을 하고서 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이렇게 자주 왕래는 안 하는 걸로 외국에 있어요 그렇죠 왕래를 자주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조금 아이 자체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씨 집안 내력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잘은 모르는데 왠지 둘째가 성향이 아빠 쪽을 닮은 것 같긴 해서 너무 똑같거든요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김씨 집안 내력을 물어보냐면 아이 자체가 본인 말한 대로 아빠 그런 친가 쪽의 그런 성향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아이의 할아버지도 똑같은 성향이 그걸 아는 그 내력을 아냐고 물어본 이유가 나는 그 시아버지는 돌아가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형이 있는데 형이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남편은 많이 맞고 자랐다 그래서 조금 우리 둘째 아들이 김씨의 어떤 그런 친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김씨 남자들이 그나마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정시편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닮아서 좀 조분조분하고 차분하고 뭐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김씨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가 쪽 그런 부리를 닮아서 굉장히 폭력성이라든가 성격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거 있잖아 본인이 김씨 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김씨 편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도 있는 걸로 보이고 그치? 그리고 이 아버지 또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아버지로 봤을 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객사로 해서 좋게 돌아가신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조상을 둘러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와 이거 머리 아프네 엄마야 이거 있잖아 그냥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어찌 됐든 정시편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살았던 집안이고 지금도 조상이라면 껌뻑 죽어 그렇잖아 근데 김씨 편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원래 그 쉽게 말해서 김씨 편에 할아버지 때부터 좀 다 끊긴 것 같아 원래 공을 들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김씨 편에 지금 보시면 우리 둘째 아들 인신했을 때든가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씨 편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예 왕래가 없어서 모르는구나 제가 해외에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시댁 쪽이랑 왕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큰애 낳고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우리 두 부부가 근데 둘째 낳고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별의 공방수가 들어있어야 되거든 애 어렸을 때부터 둘째 낳고 나서 얼마 안 되거든 안 돼서 이혼했어 그렇죠 이혼해야 되는 이런 공방수가 들어있어 근데 이 아이를 어찌 됐든 김씨 편에 핏줄이잖아 두 아이 다 그렇지만 이 아이 자체가 모른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 둘째 아이를 뱃속에 있었든가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안에 분명히 상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기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그런 상문증이 들면서부터 아이가 둘째 아이 같은 경우 특히나 어렸을 때 잔병치료도 더 많이 했었어야 되고 큰애보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정씨 편이라고 하지만 김씨 내 아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상문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구슬해서 좀 쫓겨내야지 애가 둘째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그대로 나누다가는 얘 지금 상담은 받아보고 있어요? 아니요 상담 따로 안 받고 있어요 상담은 좀 받아야 돼 의사의 도움도 받긴 받아야 될 거야 하나만 해서 되진 않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그냥 놔두면 엄마도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애들 둘 다 어쨌든 호주 시민권적 이중국적인데 애들 둘 다 아빠한테 보내는 게 나은가 이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적응을 못해 못할 것 같아서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적응을 못할 거고 둘째아이도 둘째아이대로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석도 같은 귀끼리는 어떻게 밀어내잖아 아빠가 그렇게 다정당한 스타일도 못되고 응? 그리고 애들을 보듬을 그럴 사람도 못되고 응? 그래서 첫째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잖아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버티질 못할 거고 둘째는 둘째대로 아빠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버티질 못할 거고 아니 자기는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애들 아빠가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동이나 변동 자리에 변동이라든가 이런 수가 들어있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애들 문제도 어쨌든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얘기도 이동 변동이거든 있는 게 맞죠?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얼마 안 됐죠? 그쵸 얼마 안 됐죠? 그쵸 얼마 안 됐죠? 그쵸? 그게 한 그때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해? 아니 아니 그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안그래도 그래서 조금 우리 정씨 엄마야 아이들은 조금 더 있다가 아빠한테 보내더라도 아직은 아니야 근데 김씨 편에 이런 안 좋은 거는 좀 걷어내고 응? 그 다음에 뭘 애들 좀 안적을 시키고 나서 가야지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이들이 아직은 엄마 품에 더 있어야 되고 보내려고 하면 작은 애나 보내지 큰 애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이런 김씨 편에 안 좋은 건 좀 젖혀내고 꺾어내고 그다음에 보내도 늦지는 않다 아시겠어요? 그냥 이 아이를 지금 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딪힘도 많을 거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형하고 너무 부딪히고 또 친구들하고도 놀다가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교 생활이지 뭐 그게 너무 스트레스받다 첫째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롱이 다롱이라고 다 틀리긴 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별나 별나 그냥 좋게 얘기할게 별나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 괜찮아지겠지 이걸 버티다 보면 괜찮아겠지 그랬는데 더 심해지니까 그게 문제지 이거는 좀 조상을 풀어내야 돼 그거밖에 답이 없어 저 보러 다녔다면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녀 애들에 관해서 얘기 안 해주시더라 근데 애들이 문젠데 정 씨 엄마도 어쨌든 내가 했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긴 하지만 애들이 안정이 돼야지 내가 돈을 벌더라도 뭐 활동을 하더라도 편안한데 애들이 지금 특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경우가 지금 내가 나가 있더라도 작은 애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전전긍긍하고 이러는데 뭐가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 정 씨 엄마야 이거는 본인이 이거는 숙제야 아이가 11살까지 그러니까 형아 나이만큼 될 때까지 안정을 잘 시키고 가야지 11살까지는 안정을 잘 시키고 가야지 애가 그나마 오르고 바르게 생활을 하지 이 폭력성을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요 형아를 너무 때리니까 그 폭력성을 어떻게 할 건데 네 있잖아 두 마디 아이 자체가 폭력성이 너무 심하고 생각 자체도 별나 별나 자기가 생각한 게 틀리더라도 맞다고 해 우겨야 되고 네 맞아요 우겨야 돼요 우겨야 되고 똑같이 그리고 틀린 것도 상대방이 맞다고 얘기해야지 끝나는 아이거든 네 맞아요 자기 말이 이제 맞다고 끝나야 이제 끝나 아무리 틀린 얘기라도 지 생각이 이게 맞다고 하면 죽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가 맞아 근데 이게 사회생활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절대 안 돼 얘가 만약에 저기 북한에 우리 아까 사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북한 얘기했지만 김일성 김정은이냐고 그 사회에 있는 뭐 백두열동도 아니고 같은 김씨네 백두열동도 아니고 그거 아닌 이상 이 나라가 됐든 호주에 가서든 이 성격으로 이걸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할 것이며 사회생활을 할 것이야 맞아 그러니까 경씨 엄마야 이거는 이거를 좀 김씨 이거를 편을 좀 잘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풀어내고 나야지 아이가 많이 안정이 될 거야 뭐 얘기했더니 형이 뭐 동생을 때리고 여기는 반대로 냈는데 동생이 형을 때리고 맞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손부터 나가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어찌 보면 분노조절 장애지 근데 이게 집안 내력도 있는 데다가 조금 아이 자체에 그런 기질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 태어날 때든 태어난 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뱃속에 있을 때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분명히 집안에 상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상문을 들면서 이 아이가 찹찹찹찹찹찹찹 이게 멍이 드는 것처럼 병이 든 것처럼 이게 기질이 원래는 4살 5살부터 조금씩 기질이 있었지만 작년 수부터 더 심하게 됐어요 심하게 심해졌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않은데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부술해서 좀 가리공판을 짓고 그리고 나서 좀 병원에 다니면서 좀 상담도 받고 하긴 해야 돼 마냥 그냥 우리 애가 나아질 거라 이거 기다리는 거는 내 작은 바램인 거야 아시겠어? 이거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뭔가요 생각은 못해 못해 근데 요즘에는 그게 흠이 아니잖아 병원 다니는 게 맞아요 더 어린애들도 많이 다니는데 뭐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 많아 진짜 병원 가보면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이 많구나 싶을 정도로 많아 그게 흠이 아니니까 아기들부터 어르신까지 진짜 많거든 한번 데리고 가봐요 가보고 하셔야 될 거 같아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제가 지금 1년 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는 본인이 남자 보기 없어 본인이 더 잘하면서도 그래 지금 뭘 도와줘? 아니 뭐 크게 도와주는 건 없는데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라도 마음이라도 조금 더 달래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쩔 때는 그걸로 인해서 더 상처받을 때도 있어 맞아 그런 사람을 굳이 만나야 될까? 그리고 돈 받아봐야 꼴랑비 미안해 큰 도움은 아닌데 근데 뭐 남자 만나는데 돈 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활하는데 내가 좀 손통은 트이게 해줘야 돼 내가 짜잘짜잘하게 해갖고 그게 뭐니? 그리고 아직 내가 짜잘짜 남자분이 없어 그냥 딱 그냥 연애만 해 응 연애만 해 내가 마흐 세부터는 괜찮을 거라 했잖아 네 지인이 됐든 이거는 그때부터 나타나니까 남자도 그래 아 남자도 그렇다 응 응 응 그냥 혼자 그냥 연애 정도까지만 하고 이 사람은 살아봐야 된다 이건 아닌데 뭐 뭐 뭐 난 뭐 전 남편도 그렇게 사근사근 해갖고 뭐 뭐 살았어 일단 이 놈 피하려다 저 놈 만나도 똑같은 놈 만나갖고 뭐 하는 거야 응? 너무 못뜩해 응 마음 착하고 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어느 남자든 여자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착해 마음 여리고 근데 전체를 보라고 작은 걸 보지 말고 전체를 봤을 때 아이들한테도 좀 상전적인 부분이 아니야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사람인지 응? 응 도움이 된다는 게 돈 얘기가 아니야 네네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